주식대학 실전투자전략 교재 2월 8일부터 교보문고 예스24 등 전국 온라인에서 예약 구매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2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세요. 그동안에는 경기 안 좋을 때는 더 많이 빠지는 시장이긴 했는데 관심 안 가는 동안 또 주식은 꽤 오르고 있고요. 최근에 저는 인도 씬섹스 지수 보니까 언제 또 이렇게 말도 없이 올랐나 싶을 만큼 한참 잘 오르고 있더군요. 아무튼 신흥 증시들 중심으로 어떤 투자의 시각을 가지면 좋을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머징 마켓은 요즘은 이슈가 어떤 게 있어요? 그쪽으로 가자 하는 분위기입니까? 일단은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심리가 좀 호전이 되다 보니까 신흥국이 따라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과거 같은 경우는 달러 약세가 되면 전반적으로 이머징 증시가 좋다라는 얘기가 있고 좀 전에 말씀하셨었지만 달러가 최근 들어서 약간 반등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흥 증시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 과거에 우리가 생각했었던 달러 약세는 좋고 강세는 나쁘다. 이런 상황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약간 환해서도 K자형 차별화가 나타나는 증시에서도 나타나는 그런 분위기가 좀 일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자료에서 좀 보여드리긴 할 텐데 신흥 증시 자체도 과열에 진입하기는 했습니다. 여러 지표로 봤을 때에도. 그래서 저도 GDP 대입을 해서 한번 보기도 했었고 하지만 결국은 경기가 부양책으로 성장을 한다면 분모인 GDP가 커질 거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신흥 증시도 밸류에이션 부담은 추후로 갈수록 좀 완화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머징 마켓 이야기를 좀 준비해 오신 게 있으니까 사실 들어가면서 그럼 얘기 좀 들어보죠. 제가 좀 많은 걸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신흥국에 대한 전반적인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을 조금 더 환기시키는 차원에서 자료를 준비를 했고요. 그러면 결국은 투자자들, 우리 고객분들은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느냐. 결국 결이 중요하잖아요. 그런 관점에서는 기존까지 전통적인 ETF 투자에서 조금은 생각을 달리하는 ETF를 하나를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요. 베트남도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직접 투자는 여전히 그렇게 크게는 하진 않지만 왜냐하면 종목에 대한 투자 제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국가 펀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중국, 미국 다음으로 가장 큰 펀드 시장이 베트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베트남에 대한 저의 생각 그리고 개별 투자를 최근에 들여서 많이 하고 있는데 그거를 어떤 식으로 했으면 좋을지 어떤 종목이 좋을지 그리고 베트남에서도 유망한 ETF가 있습니다. 제가 최애 아이템으로 꼽고 있는데 그 ETF를 말미에 같이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돌리지 말라는 뜻이에요. 일단 끝까지 모셔야 됩니다. 말미에 해드리니까. 그러면 신흥국 제가 준비한 것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를 넘겨주시면 그 페이지부터 일단은 최근 들어서 주가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버블에 대한 우려, 과열에 대한 우려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PE를 대입해서 시가 밸류에이션을 측정하기도 하고 PBR를 사용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진부한 것들보다는 조금 더 다르게 저는 신흥국가의 GDP, 명목 성장률, 명목 성장 대비 각 국가의 시가총액으로 한번 퍼센테이지를 비교를 해봤습니다. 좌측 그래프, 우측 그래프가 신흥국과 선진국을 제가 국가를 여러 개 쪼개서 했었던 건데요. 먼저 우측의 선진국을 보시면 명목 GDP 대비해서 시가총액 비율이 그렇게 큰 상관관계를 나타내지 않고 있습니다. 들쑥날쑥하죠, 보면. 그런데 바로 좌측 그래프를 보시면 차트를 보시면 11개 신흥국 평균 GDP 대비 시가총액 비중이 지수와 상당히 상관관계가 큰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죠. 거의 동행한다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여기서 나타나는 또 한 가지 특징은 그 비율이 퍼센테이지가 약 80%, GDP의 80% 수준이 도달하면 조종이 발생하는, 거기 보시면 MSCI EM 인덱스 실선인데요. 실선이 약간 조종이 발생하는 그런 구간이 나타났습니다. 공교롭게도 현재 올해 11월 말자 MSCI 종가 기준 11개 신흥국의 시가총액 종가로 했고요. 그리고 분모는 3분기 GDP로 했습니다. 3분기 GDP를 연누료라 시켜서 계산을 해보면 87%입니다. 결국 그 말은 약간 조종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말이기도 하고요. 과거에 비해서는 GDP보다 시가총액이 지금 꽤 높은 상황이다? 그렇죠. 과거 평균 대비보다는 높다. 2011년 이후 평균치보다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리모직 마켓이? 요즘 어디가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또 잘라보면 제가 거기 11개 신흥국을 활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평균치를 내면 그렇지만 각각 따져보면 차이가 있는 게 평균치를 크게 상회하는 국가들이 있습니다. 어디일 것 같으십니까? GDP 대비 시가총액의 과거 평균보다 요즘 시가총액이 유독 높은 나라. 주가가 요즘 많이 오른 나라. 그 말이네요. 그렇게 보실 수도 있죠. 성장은 약하더라도. 경제성장률이야 항상 고만고만인데 주가가 많이 오른 나라. 어디일까요? 한국, 중국, 특이하게 인도 정도가 퍼센테이지가 상당히 높았고요. 반면에 우리가 알고 있는 동남아 국가들 그리고 남미, 멕시코 이런 나라들은 2011년 이후 평균치를 하회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네요. 코로나19를 우리가 경험을 하면서 결국은 최근에 신흥국들이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로테이션 트렌드에 의해서 성과가 매우 부진했던 나라들이 최근에는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코로나19 이후에 신산업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성장동력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그 성장동력이 증시 비중이 큰 국가들 결국은 우리나라 중국이 가장 대표적이기 때문에 대만. 먼저 오른 이머징이 맞겠대요. 그런 나라들은 이제 가격 부담이 있더라도 그런 산업이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을 그냥 합리적으로 우리가 인정을 해주는 그런 시장이 이제 형성이 되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유독 올랐던 이유는 인도, 한국, 중국, 대만 많이 오른 이유가 코로나 이후에 수혜를 생각하는 것이다. 인도도 따져보면 헬스케어 기업이 있고요. 그리고 릴라이언스, IT 기업이 또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반면에 아까 말씀 안 드렸지만 말레이시아 이런 나라는 우리가 딱 듣기에도 뭘 하고 있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딱 떠오르면 원자재 떠오르는 나라들은 좀 다른 카테고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나라들은 최근 들어서야 이제 주가가 오르긴 하지만 과거부터 쭉 이렇게 성장성은 인정받지는 못했었던 나라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유동성이 많이 풀렸고 산업구조 변화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단순하게 저도 숫자로 표현하긴 했지만 이 숫자 가지고 밸류에이션을 논하기에는 지금 시장 상황에서는 좀 맞지 않다. 과거와는 다르니까. 네. 좀 다르게 평가를 해야 된다. 일부에서는 한국, 중국, 인도, 대만 이런 나라들이 코로나 특수를 받은 것도 사실인데 표현한 대로 코로나 특수다. 그런데 코로나를 인류가 극복하고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면 그냥 다시 예전으로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의문 갖고 계신 분도 계시더군요. 그런 것도 제가 자료에 일단은 다 녹였는데 또 지금 말씀드리면 채널을 돌리시니까 알겠습니다. 저희 영업까지 신경 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실수할 뻔했네요. 중요한 걸 먼저 말하다니. 그래서 버블에 대한 얘기가 많아서 제가 이야기의 스토리의 시작을 버블로 일단은 시작을 했고요. 두 번째 차트 제가 준비한 것도 동일하게 버블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최근에 어떻게 보면 4분기부터죠. 그리고 올해 1월 달부터는 신흥국이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선진국 대비해서도 상당히 크게 아웃포폼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신흥국에 대한 밸류에이션 부담을 얘기하는 하우스들이 좀 늘고 있는 게 사실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그 좌측 그래프 제가 또 준비한 걸 보시면 두 가지입니다. 파란색 선이 MSCI 기준이고요. 선진국과 신흥국의 지수 상대 강도를 나타낸 거고요. 빨간색 선은 밸류에이션입니다. 12개월 선행 PE의 상대 강도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두 개 선 모두 우상향을 할 경우에는 선진 증시가 고평가를 받는다는 거고요. 많이 올랐다는 거고. 내려갈수록 신흥국이 많이 올라갔다는 겁니다. 최근에는 신흥국이 아웃포폼하다 보니까 두 차트 선 모두 우하향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죠. 하지만 여전히 제가 평행선 두 개의 파란색 점선과 빨간색 점선을 그려놨는데요. 평균치보다는 다 위에 있습니다. 즉 여전히 선진국이 더 고밸류 평가를 받고 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상황은 그렇다는 얘기네요. 다만 저게 그러니까 어디는 앞으로 내릴 거고 어디는 오를 거라는 인디케이션은 아니다. 맞습니다. 어느 정도 위치 정도는 우리가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선진국 대비 신흥국이 그렇게 최근 들어서 각광을 받고 펀드에서도 자금이 들어오고 할 수가 있는 게 우측에 보시는 이익의 컨센서스의 증감률입니다. 자원부국이라고 할 수 있는 멕시코, 러시아, 브라질이 월등하게 최근 3개월 EPS가 올라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반면 우리가 신흥국의 대표라고 생각했었던 중국이나 이런 나라들은 다소 좀 실적이 쉬어가는 모습이 나타났죠.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도 신흥국이 부담은 있지만 선진국 대비해서 그렇게 큰 것은 아니고 오르는 건 또 이익이 개선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신흥국에 대한 주식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밸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 페이지부터는 제가 우리나라 감히 제가 감히 안 되지만 우리나라 투자자들의 신흥국 투자에 대해서 좀 생각을 달리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말씀드리고자 준비를 했습니다. 주제 넘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준비한 차트가 있습니다. 두 개의 차트고요. 왼쪽이 우리나라에 설정되어 있는 신흥 아시아 펀드의 설정액과 그 펀드들의 수익 지수를 나타냈고요. 우측 그래프가 우리나라의 북미 펀드 2.4조까지 설정액이 올라온 펀드의 잔고 추이와 수익 추이를 같이 그린 겁니다. 제가 왼쪽 그래프에 화살표를 이렇게 네 개로 좀 더럽게 그려놓긴 했지만 보시면 결론은 우리나라 투자자들은 주가가 올라오면 다 환매합니다. 기본적으로 신흥국 펀드는 그게 2010년부터 지금까지 그대로 나타나고 있고 코로나가 터지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행동에는 분명히 어떤 원인이 있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신흥 증시가 태생적으로 변동성이 큽니다. 변동폭 자체도 크고 그러니까 투자 타이밍을 잡기가 쉽지가 않죠. 그러다 보니 항상 고점에 물리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증권사 감히 제가 또 말하기는 반성해야 되지만 그래서 신흥국 펀드는 연금 펀드를 통해서 장기간 투자를 하십시오라고 마케팅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에 있는 펀드를 보면 신흥국 펀드가 연금 펀드로 많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했었죠. 결과적으로 신흥국 펀드를 가입을 해서 수익을 난 사람이 주변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최근까지 신흥국은 다 물려 있었고요.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갑자기 이제 주가가 오르고 좋다 보니 우리나라 투자자들은 이제 난 나가야지. 힘들었어. 지금이 기회다. 이게 10년 만이냐.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신흥국 펀드는 줄어드는 반면에 옆에 보시는 북미 펀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미국 같은 경우는 정보가 공유가 서로 잘 되고 있고요. 그리고 리서치 자료도 많고 그 기업에 대한 신뢰도 또한 높죠. 테슬라는 우리가 신봉할 정도로 이제 하다 보니까 주가와 설정액이 같이 동행하는 모습을 이제 그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글로벌 투자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글로벌 투자자들은 물 들어올 때 노를 심하게 졌습니다. 거기 보시면 거의 그 선이 펀드플로우. 제가 펀드플로우 여기 그릴 때는 주가의 증간분을 다 제외하고 순수하게 설정액 기준으로 그린 겁니다. 그리고 MSCI EM을 같이 대입을 했고요. 거의 동행함을 알 수가 있죠. 주가 내릴 때는 안 들어오고 주가가 오를 때는 들어오고. 그렇죠. 시장이 안 좋아 보일 때는 일단 신용국의 비중을 낮추고. 하지만 좋을 것 같을 때는 상당히 공격적으로. 최근에도 그런 현상이 이제 또 나타나고 있고요. 인과관계가 반대일 수도 있겠네요. 어떤. 이머징 마켓 투자자가 늘어나면 이머징 마켓 주가가 오르고. 그렇죠. 줄어들면 또 그럴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빨리빨리 성격이 신용국 투자에도 좀 투영이 되지 않나. 그래서 저는 신용국 투자를 하실 때 타이밍을 맞추는 건 저도 어렵고 모두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조금 시계열을 지금 가졌던 그런 마음가짐보다는 조금 길게 가지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은 신용국 투자를 해도 나쁘지 않은 시점이다. 그거를 좀. 꽤 많이 올라왔다면서요. 많이 올라왔지만 더 갈 구석도 많다라는 걸 좀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요? 그럼 더 가는 게 어떠한 기대와 전망 때문인지 그 설명을 좀 들어보면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제가 계속 설명을 좀 드릴게요. 신용국을 제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관점은 크게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말씀드렸던 로테이션 트렌드 그리고 리플레이션 트렌드고요.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번째가 신용국이 절대 감히 도전하지 않았던 현대 화폐 이론을 조금 추종하기 시작했다는 점이 두 번째고요. MMT. MMT. MMT죠. 그리고 세 번째가 달러의 악세. 달러의 악세와 산업의 변화 세 가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로테이션 트렌드 말씀드렸지만 지금까지 코로나19의 피해가 너무나도 컸었던 국가들. 동남아, 남미 등의 국가가 그래프 보시면 우측에 있는데요. 러시아, 필리핀 등등의 마이너스인 국가도 있지만 1년 기준으로 최근 성과는 다른 나라보다 동일하거나 거의 더 높은, 더 아웃포폼하는 이런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로테이션 트렌드를 가지고 온 것은 다름 아닌 백신 기대감이죠. 작년 3분기까지만 해도 어떻게 보면 되게 막연했다고 할 수가 있는데 백신이 하나씩 개발이 되고 접종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저는 열등 국가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성과가 열등했던 국가들의 증시도 함께 반등을 하고 있다. 그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장이 이제 참고상 제가 보여드리고자 하는 접종률입니다. 인구 100명당 접종 횟수를 나타내는데요. 결론은 신흥국이 많이 달립니다. 신흥국은 아직 수급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접종 횟수가 상당히 좀 적은 게 사실이고요. 하지만 최근 들어서 브라질도 최근에 한 1억 회분 정도의 백신을 구매 계약을 했고 중국이랑 같이. 그리고 운반 이런 것들이 여전히 운송의 어려움을 겪고는 있는데 그런 것들이 좀 해결이 되고 백신 보급이 충분히 된다면 신흥국의 리스크 온 심리는 계속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안 올랐으니까 오를 차례다 그런 느낌이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계속 이제 말씀드릴 부분이 최근 성장주 일변도의 상승세가 나타났었잖아요. 글로벌리하게. 다 이제 신산업들이 성장주에 속하니까. 그런데 거기 그래프 제가 준비해드린 걸 보면 이게 올컨트리 월드인덱스의 성장주와 가치주의 상대지수를 제가 그린 겁니다. 그런데 보시면 작년 4분기 초부터 약간 우상향하는 게 이제 성장주가 아웃포폼한다는 건데요. 그 곡선이 조금 이제 어그러지기 시작을 했죠. 즉 가치주가 조금씩 반등세를 나타낸다는 거고요. 많은 이유가 있지만 락다운 우려가 크게 완화되면서 서비스업을 포함한 경기 민감 업종이 회복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선진국 경기 부양책 계속된다. 그리고 fmc 회의로기도 나왔지만 통화 정책은 완화적으로 상당히 오래 장기간 지속이 될 것이다. 이런 것들. 그리고 금리가 상승하다 보니까 가치주가 이제 상승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이 됐다고 보고요. 그런데 성장주와 가치주를 지역으로 우리가 구분을 한다면 선진국이 어떻게 보면 성장주라고 할 수 있을 거고 가치주는 약간 신흥국 개념으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느끼는 뉘앙스는 정반대인데요. 성장으로 봤을 때는. 그렇죠. 신흥국은 성장을 잘하고. 아까 보여드렸듯이 가격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주가의 가격으로 봤을 때는 선진국이 고평가되어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가치주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신흥지수가 좀 반등을 더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적인 기반이 저는 마련이 되고 있다.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신흥국들은 나라마다 좀 다릅니다만 그냥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그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반도체 가격이 오르는 거랑 비슷하니까. 맞습니다. 피해를 보는 국가도 물론 있긴 하지만 또 환율까지 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인도 같은 경우가 원자재가 오르면 상당히 적자가 나는 구조입니다. 여전히 교육수지, 무역수지 적자이긴 한데 그런데 인도가 최근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올라올 수 있는 것은 루피아가 약세가 되지 않았습니다. 작년 3월 이후로 꾸준히 우하향하는 그러니까 루피아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거죠. 강세가 되는 환율이 내려가는 그래서 유가의 상승 강도보다는 루피의 강세가 약하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상세시켜줄 수 있는 그런 게 좀 나타나고 있고 재정 정책도 펼치고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지수도 결국 상승을 했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리고 이모지 마켓이 앞으로 유망할 것 같은 이유들을 하나씩 설명해 주고 계신데 네, 쭉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로테이션 트렌드가 결국은 리플레이션 트렌드로 이어질 겁니다. 선진국의 부양체 그리고 통화 정책 계속 이어질수록 경기 회복 속도는 지금 빨라질 것으로 우리가 전망대를 하고 있잖아요. 타이밍이요. 그런데 타이밍이 결국은 거기도 코로나 끝나야 좋아질 텐데 그렇죠. 현실적으로 좋아지는 건 백신이 보급이 돼야 될 텐데 우리나라만 해도 우리나라까지 백신 안 와서 하반기 거의 뒤쪽으로 가야 이제 대충 맞게 될 거다 하면 그쪽 순서는 더 뒤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내년 가을이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건데 집단 면역 생기고 그쪽도 접종 인프라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아서 벌써 주목하는 게 괜찮아요? 그게 이제 로테이션 컨셉으로? 로테이션 컨셉이 그래서 저는 한계가 있다고 뒷부분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왜냐하면 말씀하신 부분이 이제 서비스업이죠. 그래서 신흥국의 서비스업들은 결국은 백신이 끝나고 나서야지 개선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조업 경기나 이런 거에 비해서 상당히 느립니다. 지금 다 신흥국들이 몸살을 앓고 있는 이유가 서비스업이 저조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백신이 나온다는 거는 경제활동이 정상화될 수 있다라고 의미하잖아요. 지금까지는 컨택트라고 할 수 있는 외국인 직접투자, FDI 사업을 할 수가 없다 보니까 투자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투자는 다 컨택에 대한 개념인데 그러다 보니 증설도 되지 않고 그런데 이제 경제활동이 정상화되다 보니 쇼티지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주문은 백신 접종과 별개로 더 선행해서 이제 나타나게 될 거고요. 그래서 제조업 경기는 제가 준비해드린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11개 국가의 제조업 PMI를 제가 그려놨는데요. 11페이지, 아 9페이지입니다. 좌측 그림이죠. 거의 코로나19 이전 수준까지 다 회복을 했습니다. 제조업은 소지, 효티지가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한국, 대만 주가 오른 게 그건데 맞습니다. 반도체까지도 그렇고요. 그런데 비단 11개 신흥국에서 반도체 이런 것들이 없는 나라도 있기 때문에 선주문이 많이 들어온다고 볼 수 있고 그러다 보니 이제 우측 그래프 보시듯이 수출입 증가율 자체도 플러스로 다 전환하는 이런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 정상화가 꾸준히 되는 거고 결국은 거기에 이제 프록시 지표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거는 결국 접종률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MMT라고 하는 거는 정부가 돈 찍어서 경기 살리고 국민들한테 나눠주고 한다는 뜻인데 맞습니다. 그걸 그동안 하면 그 나라는 통화가치가 크게 폭락하고 환율이 튀어서 더 큰일 나 베네수엘라 봐 그런 게 그동안 논리였는데 실제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움직임이 있습니까 실제로? 이유는 다 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주가가 오르고 내리는 거는 그 기업의 가치도 있겠지만 심리적이지 않습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밸류에션보다는 대응의 영역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 현대화폐이론을 이제 지향하는 이유는 신흥국 중앙은행들은 통화정책도 중요하지만 이 통화정책은 정부의 재정정책을 보완하는 역할에 더욱 충실해야 된다라는 게 기본적인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측 그래프 보시듯이 상당히 공격적인 속도로 2020년도에 금리 인하를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이 재정우위 정책이라고 하는 게 향후에 말씀하셨듯이 인플레이션 아니면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훼손시킬 것이다 라고 우리가 과거에는 우려를 많이 했는데 그런 우려보다는 그냥 직접적으로 유동성이 필요한 곳에 공급을 하는 게 지금 코로나19를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이다 라고 하는 게 사회적인 분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런 과거에는 해서는 안 되는 짓들을 짓들을 한 국가만 하면 얘만 혼나는데 그렇습니다. 다시 동시다발적으로 대부분 하면 선진국도 하고 뭐 하니까 괜찮아요? IMF조차도 긴축은 빨리 해서는 안 된다고 이미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심리에 다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환율도 그렇게 크게 꺾이지 않는 신흥국의 환율도 그게 신흥국의 경기 회복 속도를 빠르게 할 것이다. 돈 푸니까 과감하게 자신 있게 신흥국은 인플레이션이 기저효과 때문에 올해 상반기에는 나타날 겁니다. 분명히. 왜냐하면 브라질 같은 경우는 작년 4, 5월 달에 마이너스였거든요. 물가가. 그럼 그 기저효과 때문에 올해 상반기에 물가가 크게 좀 튈 거고요. 일시적으로. 그렇지만 정부나 중앙은행은 그 인플레이션이 일부 과열이 있어도 용의는 할 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그런데 그게 좋은 게 결국은 저금리 환경으로 쭉 이끌어 가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YCC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이미 일드컵 컨트롤을 시작하면서 중앙은행이 채권을 매입을 해주기도 하고요. 인플레이션 유발하면서 자연적으로 정부 부채가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나게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현재 신흥국의 정책 위반자들이 지향하는 그런 청사진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종합해보면 시스템이 안정화될 거고요. 유동성은 풀릴 거고. 채권금리는 우하향, 올로라도 상반기 제한되어 있을 거고. 주식 시장에는 어떻게 보면 약간 꽃놀이패처럼 다가갈 수 있는 환경이 이렇게 쭉 이어질 수 있다고 보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네 가지 배경이 다 이해는 되고 코로나 극복의 과정이니까 다시 옛날로 돌아간다는 설명도 이해는 되는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한 가지 더 알고 싶은 게 10년 후 보면 그렇게 말씀처럼 되어 있을 것 같은데 그게 8년째부터 그렇게 될지 지금부터 그렇게 될지는 그건 달려있는 거니까 타이밍이 이때입니다라고 하는 걸 좀 보여줄 만한 인덱스나 이런 신호는 없을까? 이제 그런 건데요. 아까 말씀하셨던 백신 접종 비율? 이런 거? 100명당 백신 접종. 뭐 여러 개 지표가 있긴 한데. 지금은 낮죠. 지금은 굉장히 낮은 상태죠. 지금은 제가 트래킹하고 있는 한 20여 개 국가로 했을 때는 2회가 되지. 100명당 2회? 이 정도밖에 되지는 않고. 조금 더 올랐을 거고요. 제가 일주일 전에 왔으니까. 그런데 선진국은 그건 100 이상 되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보면 약간 대표적이기도 하죠. 많이 했었으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보면 프록시 국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아직은 아니지만 그거 잘 관찰하면서 관심을 가져보자. 네. 그렇죠. 뭐 리스크야 많겠죠. 왜냐하면 최근에 나타나는 게 금리 인상이라는 리스크가 있긴 한데. 알겠습니다. 예상보다 너무 좋은 경기 후전이 시장 금리 인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그런 것도 좀 있으니까요. 실시간 채팅창에서 저희 시청자들 수준 참 높아요. 댓글이 다 나오죠. 저희 시청자 중에 이준석 님이 말씀하시는 건데 이 프로 저거 저거 정확한 타이밍 맞추려고 항상 저런 질문을 하는데 저거 맞추려다가 항상 못하는 거야. 항상 그러다가 뒤늦게 꼭지 잡고 시장은 그렇게 보는 거 아니란다 하는 게 저 말씀이 맞죠. 사실. 그렇죠? 그거 어떻게 누가 알겠습니까? 저도 하나라도 더 끌어내려고 이것저것 무리한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만 그걸 누가 알겠어요? 그러게요. 아까 제가 질문 드린 것 중에 뒤에 알려주시겠다는 것을 슬슬 알려주셔야 될 시간이긴 한데. 네. 그래서 이제 달러, 세 번째 약달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넘어가겠습니다. 달러가 이제 신흥증시 성과의 긍정, 약세가 신흥증시 성과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죠. 하지만 제가 준비해드린 차트 11페이지 보시면 달러, 액세가 작년 내내 있었어요. 하지만 신흥증시가 선진증시의 그렇게 아웃포폼한 시기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습니다. 작년 한 4분기부터 아웃포폼을 했고요. 올해 1월 달에 중국, 한국이 오르다 보니까 상당히 조금 더 크게 아웃포폼하는 이런 모습을 나타냈었습니다. 그래서 달러, 약세 때문에 신흥국이 좋다라고 우리가 그냥 단정짓기에는 상당히 좀 무리가 있는 말인 것 같고요. 그런데 과거에 달러, 약세의 시기에도 신흥국이 다 같이 오르지 못했을까라고 질문을 하시면 저는 그에 대한 질문이 다음 페이지에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프를 대개 이번에도 좀 더럽게 그렸지만 제가 좀 풀어서 12페이지에 말씀을 드릴게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번에 나타나는, 작년에 나타났었던 경기 침체, 그리고 그 이전에 나타났었던 경기 침체와 가장 큰 차이는 상당히 경기 침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분기 정도가 아니죠. 연도로 일어나는 그런 약간 장기적인 경기 침체 후에 회복을 보이는 반면에 이번에는 불과 몇 개월 사이 만에 침체에서 다시 회복으로 나타나는 상당히 주기가 짧았다는 거죠. 그리고 소비 행태 역시 상당히 수년에 걸쳐서 나타나는 반면에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지금 저희도 이런 공간에서 이런 방송을 하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됐었죠. 그런데 이런 생활의 변화가 코로나 때문에 왔었는데 코로나는 결국은 공포감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시면 코로나로 인해서 공포감 때문에 우리가 언택트 비즈니스가 이렇게 활성화됐지만 만약에 백신을 맞으셨어요. 이 프로님께서 저도 맞고 사람들이 다 이제 집단 면역이 형성이 됐습니다. 우리 생활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다시 그럼 언택트 끊어버리고 옛날에 컨택트로 돌아가느냐? 이 3% 방송을 보시던 투자자들이 인터넷 들어가고 유튜브 들어가는 게 힘들어서 나 그냥 주식 증권사 지점을 가서 피비한테 안내받아서 주식 살래. 이거 아니거든요. 단적인 얘기는 하지만. 안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마치 우리가 이러한 삶을 과거에도 살고 있었던 것처럼 지속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러한 산업이 발달할 수밖에 없다는 것. 그리고 언택트와 컨택트의 양극화는 계속 나타날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보시면 언택트가 발전한 나라가 어디가 있을까라고 하면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다들 알고 있는 말이지만 한국, 중국, 반도체 생산하는 대만 이 정도 제외하면 인도 있고 브라질이 헬스케어도 조금 있긴 합니다. 이른바 코로나 수혜국들. 그렇죠. 그런 산업이 성숙돼 있거나 아니면 주식 내 비중이 큰 국가를 제외하면 성장에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로테이션의 트렌드도 한계에 올 것이다. 결국은 로테이션 트렌드에서 경기 회복에 따른 리플레이션 트렌드가 온다면 우리는 신흥국에 대해서 다 오른다는 생각을 하면 안 되고 집어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게 어디냐. 결국은 우리와 가까운 중국이고 대만이고 이런 나라들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오늘 다시 브라질, 동남아시아, 러시아 이런 나라들 보자는 말씀이신 줄 알았더니 단기적으로는 맞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그쪽도 돌긴 돌겠죠. 그러나 좀 길게 본다면 이 코로나 시대에 잠깐 보여주었던 산업의 트렌드가 이게 그냥 우리가 미래를 잠깐 앞당겨온 거니까 미래에 계속 그렇게 갈 거고 지난 1년간 보여줬던 게 앞으로 10년에도 비슷하게 투영될 겁니다라는 말씀이네요. 그렇죠. 외국인 입장에서 보더라도 쌀, 농사짓는 회사에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밧데리 만드는 회사에 투자를 하는 게 훨씬 가치가 있겠죠.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쌀은 너무 안 올랐고 쌀도 요즘에 좀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어쨌든 세상을 변화하는 산업에 투자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건 그렇게 결론을 내렸고 아까 서두에 베트남 쪽에 투자는 또 별도로 말씀 주신다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해주신 이야기에 대한 잠깐 질문 받고 광고 듣는 사이에 베트남 강의를 마저 좀 들으려고 하니까 그렇게 좀 다녀오죠.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맞춤 직무 인증 과정 매치업 블록체인 교육 블록체인 비즈니스 기획, 사업 관리까지 다양하게 배울 수 있네 교육부가 지원하고 SK네트웍스가 함께 하니까 더 믿을 수 있어 지금 당장 신청해야지 나도 매치업 구글에서 매치업을 검색하세요. 202 달려라 아니 굴려라 머니 다들 해외 주식으로 많이 벌었다는데 나는 기회가 없는 건가? 어휴 한 종목만 들어가기도 그렇고 좋다는 거 다 들어갈 수도 없고 혼자서 투자하기 힘들 때는 함께 굴려봐 미국, 중국, 인도, 아시아, 글로벌 그러니까 한의가 삼성펀드로 굴렸다는 거지 삼성 자산운용 한국의 기회도 삼성펀드로 투자 전실에 유의하시고 투자 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세요 자 이제 7시가 돼서 2%는 퇴근할 시간인데요 그러나 목요일이라 즐겁기 때문에 조금 더 즐거운 마음으로 근로시간을 연장시키면서 대강 신흥국을 바라보는 시각은 이해가 되고 어떤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신흥국은 개별 종목 투자하기가 쉽지는 않으니까 ETF들은 각국의 지수 ETF는 뭔지는 배웠어요 그거 말고 다른 선택지들이 어떤 게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나요? 여기 나오려고 제가 발간한 건 아니지만 어제자로 저희가 신흥국에 투자할 수 있는 ETF 16개를 뽑았습니다 신흥국 5개, 중국 5개, 그리고 개별국가 6개 그중에서 오늘은 일단 시간상 제가 신흥국에 전반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ETF를 하나 설명을 해드릴게요 XSOE라고 하는 제 자료 14페이지에 있는 ETF입니다 신흥국 ETF가 다양합니다 근데 우리 투자 트렌드가 변했기 때문에 계속 말씀드리지만 전통적인 MSCI EM 이런 지수 추정하는 ETF로는 알파 성과를 추구할 수가 없습니다 XSOE 어떤 느낌이 드세요? SOE가 국영기업을 우리가 얘기할 때 SOE라고 하잖아요 State Owned Enterprise인데 그게 X라는 거는 국영기업을 제외했다라는 걸 의미를 합니다 ETF의 테마는 민영기업이 국영기업보다는 국영기업보다는 효율성 측면에서는 월등히 앞선다라는 걸 기본적인 투자에 가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우리가 각광받고 있는 IT 기업들이 많습니다 신흥국은 전통적으로 에너지랑 금융기업 비중이 훨씬 높잖아요 하지만 이 ETF는 한 40% 이상 IT 주식을 가져가고 있고요 신흥국에서 공기업 뺀 나머지 종목들 정확하게 얘기하면 공기업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기업의 국가 지분이 20% 미만인 것들만 그거는 그냥 사기업으로 보고 그렇게 준 민영기업까지 투자를 합니다 이 ETF의 성과를 보시면 아마 투자를 해봄지 하겠다고 생각을 하시겠는데요 그 좌측 그래프입니다 14페이지 좌측 그래프 보시면 2020년부터 코로나 다 겪고 현재까지의 수익률을 그렸습니다 거기 보시는 IEMG라는 게 MSCI EMG 수를 추정하는 대표적인 ETF고요 둘의 성과 차이가 현재까지 15%포인트가 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아웃포폼을 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테크에 대한 테마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점 그런 것들도 감안을 하신다면 XSOE ETF는 신흥국 투자에 상당히 알파 성과를 추구할 수 있는 저 ETF는 미제예요? 아니면 뭐? 미제입니다 미국의 어떤 자산 운영사가 만들어서 돈 벌고 있는 유스턴트리 유명한 운영사인데 신흥국 전반을 다 그냥 사려면 차라리 국영기업 뺀 저게 조금 더 알파가 나을 것 같다 그 말이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ETF를 제가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거는 여러 국가들 섞여 있는 거죠? 네, 범중국이 한 50% 되고요 한국 한 15% 정도 우리나라도 섞여 있고 인도, 브라질 다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요? 또 어떤 것 좀 알아두면 좋습니까? 그 정도 제가 ETF를 좀 말씀을 드리고요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베트남 이왕 퇴근 시간은 지나서요? 그냥 편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50여 시간 지났지만 열심히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베트남은 제가 2018년도부터 커버를 하기 시작을 했고요 19년도에 30종목이 들어간 책을 또 한번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나름의 저의 애정이 담긴 국가이기도 한데 최근에 좀 상황이 좋았기도 하죠 베트남도 잘 투자해야 됩니다 투자 제한이 너무 많습니다 외국인이 살 수 없는 종목이 너무 많고요 사고 싶으면 프리미엄을 주고 사야 되지만 그것도 개인은 그렇게 또 할 수가 없는 펀드 운용사들만 해야 되는데 프리미엄이 30%, 50%씩 붙는 베트남 일반인들이 사는 가격과 달라요? 살 수 있는 종목은 시장에서 사면 됩니다 하지만 외국인 한도가 다 차서 살 수 없는 종목은 외국인들끼리 장외 시장을 통해서 거래를 사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살려는 친구가 아쉬우면 비싸게 프리미엄 무조건 프리미엄이 붙어서 거래가 되는 거죠 그럼 팔 때도 외국인들한테 프리미엄 받고 팔면 되니까 수익이 꼭 나쁘다고 볼 수는 없겠네요 그렇죠 그냥 어떻게 보면 매몰비용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차피 지금보다는 오르니까 그렇게 사시는 거죠 그런데 지수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부터 중요한 것은 종목으로 어떻게 투자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하고요 제가 더 보고 있는 그리고 제가 소개시켜드리고자 하는 ETF는 향후 짧게는 3년 길게는 5년 동안 베트남 주식시장의 변화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현상들을 가장 잘 녹여서 투자할 수 있는 ETF다 이렇게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센 카피인데 광고 카피로 작년 9월부터 제가 제 보고서를 통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까지도 그 어떤 베트남 관련 패시브 상품보다는 월등한 수익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걸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ETF가 16페이지부터는 이제 베트남 투자입니다 저는 GPG기라고 일단은 붙였고요 일단 알아야 됩니다 베트남에 대해서 베트남은 뭔지 어떤지 종목 잘 모릅니다 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종목 없고 찾으면 다 베트남 말로 적혀 있어요 그래서 번역도 잘 구글을 돌려도 안 되고요 그래서 최대한 알 수 있는 만큼 이제 해야 되는 게 현실이기도 합니다 근데 개별 투자가 그래서 안 되지만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과거 이제 펀드 투자를 많이 했었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별 국가 기준으로는 3등 설정액 기준으로는 최근에 4천억이 빠졌지만 여전히 1조 3천억 미국 다음으로 큰 펀드가 이제 베트남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거래대금도 많이 늘어서 연 단위로 한 5천억 정도 예탁원 데이터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한 5천억 정도 매년 이제 거래가 되는 국가의 증시이기도 합니다 많은 이유는 그건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베트남 잘 놀러가고 거기서 사업하는 사람 많다 보니까 정보 구경이 잘 되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 투자 이런 거 되게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종목 뭐 들으면 투자하려고 하고 그래서 국가의 시가총액은 삼성전자의 3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전체 시가총액이 그런데 1조 3천억이라고 하는 거는 엄청나게 큰 금액이라고 할 수가 그래서 한국인들이 베트남 투자하면 그의 힘으로 베트남 증시가 오르기도 하고 그렇다고 한 얘기 들었어요 가식거리긴 하지만 2018년도 1월 달에 우리나라 펀드가 한 달에 한 4천억인가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매달 100억 이상씩 들어갔었고 그때 당시에 베트남 하루 거래량이 한 2천억이 안 됐습니다 1월 달에 이틀 동안 반어가 제가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뻑이 났습니다 거래소가 멈췄습니다 전산을 소화하지 못해서 거래 주문을 그런데 그게 올해 작년 12월부터 계속 나타나고 있어요 거래량이 사상 최대치거든요 개선하고 개선하고 개선했지만 거래를 다 담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가서요? 현지인들이 이제는 많이 끌어올렸죠 지금은 오히려 외국인들은 식었고요 우리나라도 식었잖아요 외국인들이 식은 반면에 올해 1월 달은 베트남 역사상 최고의 신규 계좌수 7만 3천 개 정도가 터졌습니다 상당히 많은 거예요 그래도 많지는 않은데 보통 2, 3만 개 정도입니다 그런데 7만 3천 개 터졌다는 거 그리고 신용 베트남도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투자에 대해서는 상당히 호전적입니다 다 오토바이를 맡겨서 오토바이 담보 대출을 받아서 그렇죠 베트남에 대해서 약간 농담 삼아서 하는 말이 월드컵이나 올림픽이 열리면 오토바이가 그렇게 많이 나온대요 왜냐하면 이제 도박을 해야 되니까 전당포에 와서 오토바이를 맡기고 돈을 빌리는 거죠 스포츠 토토 그렇죠 스포츠 토토처럼 해서 이제 그중에 한 천 명이 한 명 정도가 돈을 따겠죠 그래서 경제 성장률이 그런 게 나타날 때마다 분기별로 약간 흔들린다는 농담이 있을 정도로 상당히 도박성이 강한데 최근에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는 거의 주가 증시 거래대금의 한 80% 이상은 현지인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베트남에 투자하는 방법 중에는 베트남 펀드에 가입하는 방법? 그렇죠 간접 투자를 하시는 방법? 아니면 베트남 증시를 반영한 ETF ETF 패시브겠죠? 그렇죠 우리나라에도 킨덱스 ETF가 하나 있고요 VN30 지수 추종하는 ETF가 있고 VN30은 베트남의 30 지수입니까? 우리나라 코스 200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현재 상장돼 있는 ETF 제가 설명드리고자 하는 거는 현재 상장된 작년 5월에 상장이 되었습니다 현지에? 현지에 자산운용사가 만들어서 파는 거겠네요 현지에 자산운용사 싸이공증권의 계열 운용사가 만든 최초의 인덱스 ETF가 이름이 뭐예요? 다이아몬드 ETF입니다 다이아몬드 ETF? ETF 인덱스는 특징이 있습니다 아무거나 넣지 않습니다 모든 인덱스가 그렇긴 하겠지만 가장 핵심은 외국인이 살 수 없거나 거의 외국인이 살 수 있는 한도가 소진된 종목만이 풀이 돼서 거기서 선정이 돼서 그 인덱스에 편입이 되는 겁니다 웬만한 종목은 다 외국인 매수 한도가 있는데 비율로 그걸 다 채운 그거를 다 채운 종목들만이 그 지수에 편입이 되는 겁니다 외국인이 알아서 좋은 건 다 채웠겠거니 라고 생각하는 아이디어예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좀 넘어가서 20페이지부터 그럼 좀 말씀을 드릴게요 20페이지에 보이는 게 최근에 반기 리밸런싱해서 들어가 있는 13개의 종목입니다 그 표를 보시면은 좌측 표를 보시면은 우측에 잔여 비중이라고 나오잖아요 거기에 숫자가 없는 거는 이제 외국인이 못 사는 거네요 그리고 숫자가 있는 거는 그만큼 살 수 있는 게 남았다라는 겁니다 외국인이 왜 그러면 살 수 없는 주식을 너는 저는 자꾸 사라고 하냐 이렇게 질문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베트남의 시장 발전 계획이랑 좀 맞물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자료가 21페이지부터 제가 바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외국인 매매 불가 종목의 가치가 얼마나 높길래 너는 이걸 투자하라고 하냐 그 세 가지 차트를 제가 그렸죠 일단 다이아몬드 ETF의 13종목으로 하기에는 종목 풀이 너무 작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한 거는 처음에 말씀드릴 거는 지수 시가총액 상위 50개 종목 중에서 살 수 있는 종목 외국인이 살 수 있는 종목 A군 그리고 살 수 없는 종목 B군의 밸류에이션을 제가 한번 분석을 했습니다 그게 지금 보시는 세 가지고요 첫 번째가 P입니다 즉 가격 밸류에이션이죠 보시다시피 잔여 한도가 1% 이상 남은 그러니까 A그룹이죠 외국인 매매에 전혀 제한이 없는 종목의 밸류에이션은 P 12개월 선행 P는 높습니다 가격이 고평가되어 있다는 거죠 반면에 B군에 있는 종목은 낮은 그래서 배수로 치면 2배가 넘습니다 이 이유는 너무도 간단합니다 외국인이 사고 싶어도 이 종목들을 못 사기 때문에 주가가 지금까지 안 올라갔었던 거죠 그렇겠죠 다 찾으니까 반면에 외국인들은 어쨌든 펀드에 돈이 들어오니까 사야 되잖아요 그러면 살 수 있는 주식은 사다 보니까 이 종목들의 밸류에이션은 그냥 올라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가 나타나는 거고요 그런데 여기서 또 이제 반론을 가실 수도 있죠 꿈이 있고 성장성 있는 종목이면 밸류에이션이 뭐가 필요 있냐 테슬라도 저렇게 가는데 그래서 좌측 밑에 있는 그래프가 12개월 선행 ROE로 한번 분석을 해본 거고요 ROE를 분석한 결과 오히려 우리가 외국인이 살 수 없는 종목의 ROE는 훨씬 더 높은 그 음영이 ROE의 차이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외국인이 살 수 있는 종목군의 ROE보다 6%포인트 이상 ROE가 높게 나옵니다 좋은 회사들은 품절이다 그렇죠 오히려 더 영업을 잘하는 거죠 ROE라는 말이 결국은 그 기업의 현금 창출 능력이잖아요 현금 창출 능력이 좋지만 외국인의 수급이 붙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못 오르는 거고 가격은 그냥 싸게 눌려 있는 거고 외국인은 못 사는 거고 그렇죠 못 사는 거고 우측 당연히 EPS 그래프지만 당연히 더 좋은 이런 모습입니다 건실한 유부남 같은 거네요 그렇죠 이미 장가는 갔으니 그렇죠 이거를 우리는 이제까지 매우 저평가된 살 수 없었습니다 여전히 종목도 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작년 2019년 11월 달에 다이아몬드 인덱스가 처음 나왔고요 이 인덱스를 추종하는 ETF 제가 말씀드리는 다이아몬드 ETF가 올해 5월 중순에 나왔습니다 이 말은 외국인 입장에서 개별 종목은 살 수 없어 너의 싸는 건 살 수 없어 하지만 ETF는 살 수 있게 우리가 열어줄게 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하게 큰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세트로는 팔게 낱개로는 안 팔아도 낱개로는 안 팔아 그 세트가 다이아몬드 ETF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 자료를 조금 앞으로 가면 되겠지만 19페이지 제가 그림 한번 보시면 외국인이 미친 듯이 삽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2019년부터 기조적으로 순매도입니다 간헐적 순매수는 나타나더라도 하지만 ETF는 이 ETF만은 엄청나게 사고 있고 공교롭게도 작년 3분기 이후부터는 폭발적으로 사서 이제 시가총액이 8.7조동 우리나라 돈을 치면 4천억이 넘는 이 ETF가 탑 50 안에 드는 ETF가 되어버렸습니다 외국인이 왜 사겠어요? 못 사는 거고 사고 싶었는데 그걸 세트 메뉴로 만들어서 그걸 판다고 하니 내려면 사는 거죠 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베트남에 대한 정보가 너무 없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분석하는 도구나 아니면 분석을 한 자료나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 그리고 베트남을 투자를 원래 하셨거나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면 이 포트폴리오에 다이아몬드 ETF는 반드시 들고 가야 되는 안 할 거면 몰라도 베트남 할 거면 안 할 거라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다이아몬드 ETF가 베트남에 어떤 운용사가 만든 거라고 했잖아요 그거 많이 팔린다고 하니까 KB증권에 득될 게 없는데 저희는 득될 게 없죠 하지만 저희 계좌를 통해서 매수를 하시면 저희는 수수료가 나오는 거니까요 그거는 저쪽 사장인 거고 그래서 참 말씀드릴 게 많습니다만 ETF를 무조건 담아가야 된다 그리고 근데 왜 그러면 이거 가격이 싼 건 알겠다 근데 결국은 고객이 투자자 입장에서 중요한 거는 수익률이잖아요 수익률을 제가 마지막 페이지에 그려놨습니다 밑에 우측 그래프만 볼게요 23페이지 우측 그래프 보시면 아까랑 좀 비슷한 게 XSOE 그래프 보실 때랑 비슷하실 것 같은데 다이아몬드 인덱스가 2020년 7월부터 최근까지의 수익률이 베트남의 대표 지수죠 VN 인덱스 대비 거기 보시면 31%포인트를 아웃퍼포먼스 했습니다 무려 31%를 아웃퍼포먼스 했습니다 VN 자체도 올랐을 텐데 VN 자체도 올랐지만 거기에 31%를 얹어서 성과가 난 거죠 그리고 우리가 기존에 전통적으로 패시브 투자를 했었던 VN 30보다도 한 18% 정도 아웃퍼포먼스 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거는 그럼 해외 주식 투자하려고 계좌를 터서 베트남 주식을 살 때 베트남 주식들 종목 중에 ETF 메뉴가 있다면 확인해 보면 거기 있다는 거죠 티커가 있기 때문에 쉽게 찾아서 하실 수가 있으시죠 혹시 베트남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증권사가 우리나라의 KB증권 뿐이에요? 저희 회사만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여러 군데가 있긴 합니다 아 있긴 있는데? 네 근데 저희는 이제 아시겠지만 환전을 하지 않으셔도 되기 때문에 네 편리하죠 네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쓸 수가 있는 장점은 있습니다 또 여기서는 또 그래도 저 KB증권 직원인데 어떻게 이적행위를 합니까? 네 첫 직장이기 때문에 아 여기 첫 직장이세요? 네 저는 현대 출신이고요 네 이렇게 중간에 이제는 갈게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런저런 이머징 마켓 이야기와 함께 베트남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이머징 마켓은 그동안은 이머징 마켓 중에 한국, 중국, 인도, 대만 이 정도 올랐다 코로나 수혜국이니까 코로나 피해국인 다른 원자재 생산하는 이머징 마켓은 안 올랐으니까 그게 이제 로테이션 차원에서 오를 수 있으니 좀 주의깊게 보자 그러나 단기로 그렇고 장기로는 다시 이머징 중에서도 한국, 중국, 인도, 대만 이 정도가 다른 이머징에 비해서 훨씬 좋을 것이다 그쪽이 비중을 높이는 게 현실적으로 맞다 그리고 그러나 뭐 하려면 베트남 같은 거 하려면 베트남은 이것저것 투자하기가 쉽지는 않고 제한이 많은데 오늘 계속 길게 설명해 준 다이아몬드 ETF는 외국인이 못 사는 종목들 품절된 것들만 모아서 세트로는 파는 거니 다른 외국인도 좋아하고 뭐 그러다 보니 그동안 저평가된 것도 있으니까 그거 담아두면 좋다 하나만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저희 광고이기도 하지만 제 자료에 저희가 2019년부터 베트남 종목을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17페이지를 좀 봐주시면 저희가 2019년부터 쭉 저희가 지금 추천하고 있는 7개 종목이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다이아몬드 ETF를 저희가 ETF를 안 넣었다가 최근에 넣는데 한 7% 정도 오늘도 좀 올랐으니까 성과가 좀 더 났을 거고요 그 다음 페이지 한번 좀 보여주시면 저희의 추천 이후 누적 수익률입니다 보시면 검정색 음영이 지수 대비 아웃포폼하는 것을 저희가 좀 나타내는 건데요 상당히 성과는 좋습니다 괜찮네요 베트남 포트폴리오를 제시하는 증권사는 거의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종목을 이제 분석을 하긴 하지만 그런데 베트남 종목에 관심이 있고 시장에 대한 니즈가 좀 필요하시다면 저희 회사를 통해서 좀 서비스를 받으시면 홈페이지에? 네 홈페이지에 자료가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적어도 한 달에 한 두 개 세 개는 적기 때문에 계좌 틀면 볼 수 있어요? 계좌 안 써도? 계좌 안 트셔도 됩니다 일단은 맛보시고 좋다 싶으시면 좋다 싶으시면 계좌로 가능하면 KB증권 거래해달라 물론 다른 증권사도 베트남 주식을 살 수는 있겠으나 오늘 설명한 그렇죠 뭘 사야 될지는 그렇게 친절하게 가르쳐주지는 않는다 물론 KB증권 홈페이지에서 보고 거래는 다른 데서 할 수는 있으나 받을 수는 없죠 인간적으로 그러지는 말자 네 가슴에 손을 얻게 되는 그런 행동들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오랜만에 베트남에 대해서 모르던 거 배웠네요 덕분에 퇴근 시간이 한 20분 늦어지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가끔 베트남 분위기 아니면 또 이머징 마켓 이야기 좀 전해주러 종종 나오세요? 오늘 처음 나왔어요 네 오늘 처음 나왔는데 채팅창에서는 정영진 씨 목소리랑 비슷하다고 아 그런가요? 네 종종 기회가 되면 좋은 내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KB증권의 이창민 영부원이었고요 퇴근길 퇴근길 페이지에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산업을 이해하고 기업을 이해해야 돈의 흐름이 보입니다 리서치명가 메리치증권과 삼프로TV과 함께 야심차게 준비한 삼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실전 투자 특강 남보다 한 발 앞서서 유망한 산업을 판단하고 1등 종목을 선정하는 투자의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국내 최고의 애널리스트 21명과 함께 떠나는 2021년 성공 투자를 위한 단 하나의 필수 코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확인하세요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삼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